안녕하세요. 행복연음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국민의 건강한 숙면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수면과 건강의 황청풍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면과 건강. 저는 이제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행복 나눈 지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아주 저를 잘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하잖아요. 건강하려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자라면 목과 숨이 편안해야 잘 잘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인사 말씀에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말씀처럼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 조건인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수면과 건강, 이게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수술이나 양압기 같은 강제적이고 기계적인 방법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숨을 잘 쉬고 목이 편안하게 해서 숙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계라든지 이런 수술이나 의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실 이게 숙면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또 쉽지는 않은 부분이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잠을 좀 깊게 자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사실 잠은 특별히 노력해서 자는 사람보다는 그냥 졸리니까 자고 또 아침이 되니까 일어나고 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수면의 양, 몇 시간 잤어? 얼마나 잤어? 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양보다는 질을 추구해야 되는 시대가 됐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수면 시간이 되게 적잖아요. 6, 7시간도 못하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많지 않은 수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깊은 수면을 할 수 있는 정말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네. 말 그대로 숙면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숙면하지 못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숙면을 돕기 위해서 숙면과 건강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기구들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첫 번째가 뭐랄까? 목숨이라고 생각하면 생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목숨이 끊겼다. 어때요? 목에서 넘어간 숨이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은 끝난 거잖아요. 목숨이 다했다. 숨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다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의미를 목과 숨이라고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목과 숨을 편안하게 하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목은 되게 중요합니다. 목이 긴 사람이 또 이뻐 보이더라고요. 미모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목, 경추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숨, 이 앞쪽에 있는 목이죠. 결국 목의 앞과 뒤가 편안해야 잠을 잘 자고 또 건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보조기기를 만드시는 건가요? 보조기구도 있고 의료기구도 있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잠을 잘 때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침대보다 베개거든요. 아, 침대보다 베개가 더 중요합니까? 그럼요. 침대는 사실 뭐 담요를 깔고 자나 좀 푹신한 정도만 맞으면 되는데 베개는 이 머리의 높이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머리 높이에 따라서 목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목의 각도가 달라진다는 건 우리가 거북목, 일자목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목의 긴장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숙면을 방해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베개더라고요. 그래서 베개가 어떤 불면증이나 코고리를 방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잘못된 베개는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코고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베개 때문에 고생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만 자고 일어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을 자도 다음날 일어났을 때 너무 몸이 불편하고 개운치가 못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날 하루도 지장을 받아서 또 힘들어지고 이게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베개를 정말 한 7, 8개를 좋다는 베개를 사서 해봤는데 사실 어떤 베개가 좋은 건지에 대해서 좀 기준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베개는 우리 그 말 중에 고침 단병이라고 해서 높은 베개를 베면 빨리 죽는다라고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낮은 베개는 오래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또 낮은 베개를 그렇게 찾더라고요. 그런데 신발을 생각해 볼게요. 작은 신발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큰 신발을 사면 편할까요? 똑같이 불편하겠죠. 마찬가지로 내 말에 맞는 신발이 편한 것처럼 베개도 나한테 맞아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 맞는 베개를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베개들이 다 규격화돼서 대량 생산하는 베개라서 이 베개를 맞출 때 고려할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인가요? 뒤통수의 형태에 따라서 머리 높이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목의 길이, 머리 크기, 어깨 넓이, 극의 두께 이런 점들이 전혀 다른 조합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수백 가지의 베개 형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중소 또는 규격화된 몇 가지 모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 찾으려다 보니까 나한테 잘 맞는 베개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요? 왜 나를 베개에 맞춰야 되지? 베개가 나한테 맞추면 간단할 일을 그래서 맞춤형 베개가 또 있나요? 베개를 나한테 맞출 수 있으려면 구조가 달라져요. 지금 베개가 그냥 네모났잖아요. 그럼 맞출 수가 없어요. 목 따로, 머리 따로, 옆으로 따로 따로따로 맞춰야 되는데 그렇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베개는 따로따로 구분을 해놨어요. 일명 4D 베개 또는 4D 목숨 베개라고 하는 브랜드명은 방송에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을 조절할 수 있고 머리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옆으로 누웠을 때는 어깨 넓이에 따라 높이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또 중요한 게 침대 상태, 침구 매트리스가 딱딱하냐 높으냐에 따라서도 또 실컷 맞춰놨는데 바꾸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서 되게 불편한 게 어찌 보면 베개가 안 맞을 수도 참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처럼 그렇게 나한테 맞추는 베개를 하는 거가 첫 번째, 대중적이죠.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몇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두 번째는 숨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자는 동안에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코고리 그 다음에 목고리 목고리라는 게 있군요. 그 다음에 저호흡, 무호흡 이렇게 숨 쉬는 소리를 들어보면 저는 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알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코고리와 목고리 목고리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목, 거리는 들어봤어도 그렇죠. 아니, 코고리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다 코가 문제인 줄 아는데 코고리하고 목고리는 이게 똑같이 시끄러운 소리이긴 한데 전혀 달라요. 한번 흉내를 내볼까요? 코가 이렇게 드르르르 떨리면서 나는 이게 주로 이제 코가 막힐 때 나는 소리들이 이런 소리고요. 목고리는 대표님 코고리 소리 굉장히 잘 내시네요. 뭐 20년 가까운 세월을 전문가십니다. 코고리와 함께 살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목고리는요? 아, 좀 다르네요. 하면서 목이 꽉 막힌 소리가 나죠. 네. 듣기만 해도 불편해요. 저 호흡은 더 심각하죠. 오, 막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숨이 겨우겨우 들어가죠. 무호흡은 아주 소용하죠. 정말 없네요. 없을 무. 그거 우리 심장박동 뛰잖아요. 네. 이게 이걸 안 하면 그대로 갑니다. 영원히 죽는 영면을 못 들어가는. 제일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코고리는 사실 옆사람이 좀 불편하고 시끄러워서 그렇지 숨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불편하게 사는 건데 목고리부터는 이제 호흡의 장애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되게 관심을 갖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결해야지 뭐 큰일 날 때까지 기다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들으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숨이 잘 쉬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게 된 그리고 그런 제품에 대한 소개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